남촌동에서 벌어진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에서 무기징역에 확정된 두 명의 범인들이 소개됐습니다. 이들은 17년 전 현금과 차량을 강탈하며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이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2007년 7월 1일 새벽 3시에 시작됐습니다. 범행의 이유는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택시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뒤 16년 후에 경찰에 붙잡혔고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법은 1심 재판에서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각자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고 변명을 이어가며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죄자들과 검찰의 항소를 통해 2심에서의 판결이 무기징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30년 형이 너무 가벼우며 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17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의 처벌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인천경찰청의 중요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사건을 맡으면서 해결되었습니다. 경찰은 방화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하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조사하기 위해 수백 대의 차량과 수천 명의 자주를 면담했습니다. 또한 차량에 사용된 불쏘시개로 인한 지문을 분석하여 범인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 범인은 30대 초반으로 6만원을 훔치고 완전한 범죄를 계획했으나 결국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택시기사가 뭔 돈이 있다고 6만원의 강도살인을 하나요? 사형이 답이다. 가석방 안됐으면 합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재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재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843-87692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